안녕하세요 여러분. 냐오의 류규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장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문법은 정태보호입니다. 정태보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1번은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들이 좀 많이 쓰이는 형식이죠. 2번은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요. 무엇을 보고 그걸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요. 뒷부분이 형용사 사조에요. 앞이 동사나 부사어 플러스 동사로 되어 있고 뒷부분이 일반 형용사 사조로 올 때는 평가나 판단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주어 동사 뒤에 형용사 사조 왔죠. 타창 더 헌요음에의 평가죠. 우아하고 아름답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나 조동사가 왔죠. 타이딩릉 지덕한과 판단이죠. 틀림없이 빨리 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사나 조동사가 왔을 때는 판단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결과,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이 결과를 나타낼 때는 뭐가 오느냐. 주술사조나 혹은 형보사조, 동사사조가 온다. 형보사조라는 건 행용사 플러스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이에 관계된 예문들을 한번 봅시다. 자, 주술사조가 오는 거예요. 따자또, 샤오더, 뚜주텅, SV죠. 웃었는데 웃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배가 아팠어요. 그런데 정도의 의미는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 웃느라 배가 아팠습니다. 웃었는데 어느 정도로 웃었느냐.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보사조나 동사사조가 온다. 우리는 먹었는데 어쩌어요? 매우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기축문제 세 단어 봅시다. 방안, 방안이죠. 설계도도 있지만 계획, 방안, 설계, 상세하다, 형용사죠. 설계, 설계, 설계하다, 디자인하다, 동사도 돼요. 문제 봅시다. 황안, 헌샹시, 서지, 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 잘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정답을 구해보기로 합시다. 늘 얘기하지만 더 가 있고 정도 부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더, 헌샹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사나 조동사가 없으니까 주어가 오는 거예요. 방안, 서지, 더. 헌샹시. 방안은 매우 자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뒤가 형용사니까, 형용사 자자니까 여기서는 평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태보호의 뜻 두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 평가나 판단을 하는 의미일 때가 오늘 기출문제에 나온 것이죠. 오늘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문법은 조동사 커의입니다. 조동사 커의는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내죠.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동사 앞에 놓이죠. 할 수 있다. 뭐뭐 커의 빵준인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부정형식은 뿌헝이나 가능 보호를 써야겠죠. 뿌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워먼 뿌허이 빵준인 한번 틀린다는 거죠. 워먼 뿌헝빵준인 혹은 워먼 빵뿌려오닌 이런 식으로 뿌헝이나 가능 보호를 쓰는 거죠. 워먼 뿌허이 빵준인 이런 부정형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늘의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들을 봅시다. 구, 거 고객이죠. 지에달 접대하다 응답하다 정식적이거나 중요한 용건에 많이 쓰이죠. 찬팅 식당이나 음식점을 뜻해요. 자, 기출문제 보죠. 메티엔 거이 이재민 구, 거 지에달 저거 찬팅 여러분들이 한번 볼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순서를 맞춰보기로 합시다. 메티엔 거이 매일 뭐뭐 할 수 있다죠. 거이니까 뒤에 동사하죠. 자, 동사는 여기서 지에다에 밖에 없죠. 접대하다 응대하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넣읍시다. 그러면은 이 식당은 천명의 고객을 고객을 매일 접대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 구, 거가 목적으로 가져있죠. 1천명의 고객이 이 식당을 접대할 수 있다는 말이 안되죠. 접대 뒤에는 사람이 오는 게 많겠죠. 이 식당은 저거 찬팅 사실요.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가 이렇게 붙어있는 관형어로 쓰이는 것들은요. 주로 주어로 와요. 왜냐하면 중국어의 목적어는 대부분 불확실한성을 많이 띄고 중국어의 주어는 확실성을 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거 찬팅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가 붙어있는 관형어를 가진 중심어는 주어로 많이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저거 찬팅 메티엔 거의 지시대 이재민 구 거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죠. 사실 이 문제는 길게 나와서 그렇죠. 간단해요. 조동사라는 게 동사를 도와준다라는 거 부서로 많이 쓰인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동사 거의의 부정 형식이 뭐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기출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존재를 나타내는 존여문이에요. 존여문이라는 건 존재 출연 소신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그래서 앞에 장소나 시간이 부사어로 쓰이고요. 존재 출연 소신을 나타내는 동사가 수로로 쓰이고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목적으로 쓰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사건이 주격조사가 붙으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주어인 것 같은데 존여문은 얘가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 말이 읊는 이가가 붙었다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주어가 아닌가 하는데 존재 출연 소신을 나타내는 문장일 때는 목적으로 간다. 이때 뭐가 죄인다? 불특정한 한다. 즉 수사, 양사가 붙어 죄인다 라는 거예요. 존재 파성러 이젠 다스 어제 시간이 나왔죠. 파성러 출연이 나왔죠. 그 다음에 불특정한 사물 사물이 나왔죠.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라고 해서 존여문이 되는 거예요. 자 존여문의 종류 다시 봅시다. 존재 출연 소신을 나타낸다. 그럼 존재라는 것은 어떤 거냐. 대개 정지 동작을 나타내죠. 장상과죠. 걸려져 있습니다. 뭐가 희장 활 그림 한 장이 걸려져 있습니다. 역시 불특정한 사물이 왔죠. 장소가 왔죠. 앞에 출연은 대개 이동하는 동작이 왔죠. 앞에 장소가 왔죠. 그렇죠? 방향이니까 장소예요. 앞쪽에서 동쪽에서 칼과 랄 한 대 달려온 거죠. 낱쪽으로. 뭐가 이량치죠. 목적어 불특정한 사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동작이 온다. 출연을 나타낸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실이죠. 대개 이동하는 동작인데. 네거시에서 장소 나왔죠. 쓸러 없어져 버렸죠. 죽었으니까. 이거시에서 불특정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존재문이죠. 자 오늘 나오는 기출문제 세 단어 미리 공부해 봅시다. 후치 부부예요. 그 다음에 샹 인지. 경성인 거 조심하시고요. 나이가 들다. 나이가 지긋하다. 그 다음에 뚜이. 짝. 쌍을 이룰 때 쓰이죠. 대개 후천적인 쌍을 이뤘을 때 뚜이에요. 그래서 부부 같은 경우엔 이뚜이. 그러죠. 거 비 이웃 이웃집이에요. 오늘의 기출문제 봅시다. 후치 상 인지다. 이두이. 거 비 주자.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죠. 이두이. 후치는 한꺼번에 가버려야죠. 한 쌍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 더 있으니까 명사 들어가겠죠. 나이가 지긋하신 부부가 있습니다. 자 장소. 그 비 이웃의 존재를 나타내는 주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쌍의 나이가 지긋하신 부부가. 거 비 주자. 이두이. 쌍. 인지다. 후치. 이게 정답인거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전연문. 심심치 않게 출제되는. 즉 출제 빈도가 높은 문장이에요. 특수한 문장 중에 하나죠. 형식과 종류 확인해 주세요. 형식 특히 중요해요. 읊는 이가가 붙어도 목적으로 된다. 자 오늘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주술사조 주어에요. 주술사조가 무엇인가라는 건요. 정의 대사로 봅시다. 주어수러. 즉 진술과 진술 대상으로 이뤄진 관계에요. 주술사조라는 건 말뭉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수러가 뭉쳐져 있는 말뭉치에요. 진술 대상이 주어이고 진술부분이 수로인 거를 우리는 주술사조라고 그러죠. 그럼 주술사조가 주어로 쓰여졌다. 어떤 거냐 예문을 봅시다. 정조서 라이. 타이하오라. 이 부분이 수로에요. 그럼 이 부분이 주어겠죠. 자 근데 이 주어를 다시 분석해 봅시다. 정조서. 얘가 주어고 라이가 수로죠. SV가 주술사조가 주어로 쓰인 거에요. 장교수님이 오셔서 정말 잘 되었습니다. 주술사조 주어. 예문 두 번째 거 봅시다. 님은 좌우자. 랑렌 샤워.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말다툼하는 것은 남들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우스갯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경호동사죠. 주술사조가 주어로 쓰인 거에요. 자 주술사조 주어. 예문 세 번째 거 봅시다. 다 뿔 라이. SV죠. 예하오. 그는 안와도 괜찮습니다. 그 안와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주술사조가 주어로 쓰인 거에요. 그러면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를 보죠. 이징임이죠. 추반. 명사 동사 다 돼요. 출판 출판하다. 종사하다 일을 하다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파 이징승이에라. 추반궁조. 종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순서를 한번 맞춰봅시다. 그녀. 대명사니까 주어로 올 가능성이 크죠. 그녀는. 자 충스는 목적을 가져요. 어디 어디에 종사했다. 충스. 추반궁조. 출판업에 종사한 지 이징승이에라.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SVO가 명사 수로의 주어가 된거죠. 다 종스. 추반궁조. 이징승이에라. 이 문장 이런 형태의 문장 여러분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거에요. 우리 뒤에서 다시 설명드려요.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다 종스. 추반궁조. 이징승이에라. 그래서 SVO. V. 즉 SVO가 다시 주어로 쓰였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SVOC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을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이 있다. 우리가 O형식 SVOC를 얘기할 때. 올인 중국어 문법 O형식에서 얘기했었죠. 비지속성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보호가 온다고 해서 타라이 베이징 해가지고 뒤에 명사 수로문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명사 수로문이라고 안 그러고 중국에서는 뭐로 본다. 현재는 이거를 보호로 본다고 그랬어요. 수량 보호로 본다고 그랬죠. 타라이 베이징 이거 SVO인데 아까 거하고 뭐가 다르냐. 중국 현재 문법학자들 얘기로는 이 라이가 순간동사라는 거예요. 비지속성 동사라는 거예요. 그럼 비지속성 동사냐 지속성 동사냐는 동사 뒤에 절을 붙여 보면 안 되는 거죠. 말이 되면 지속성 동사고 말이 되지 않으면 비지속 동사다. 예를 들어서 월라이자 타둥자는 말이 안 된다. 라이자 취자 따오자 쓰자 딱 동작이 시작과 동시에 마무리를 짓는 거다. 이런 것들은 비지속성 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동작 다 종서 초반 공조 이징 스니에라. 그녀가 출판업에 종사한 지 이미 10년 됐습니다. 뒷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종스라는 부분이 순간동사냐 아니에요. 왜? 어디 어디 종사는 시작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당초 5형식을 얘기할 때 주장하기를 이거는 svo 다음에 이걸 v로 봐서 주술 사조가 주어로 쓰이는 문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어학과 과학자들은 이거를 비지속성 동사일 때는 얘를 보호로 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자기네들 말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 우리 o형식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결과보호 목적어 수량보호가 올 때가 있다. 즉, 워 칸완 띠닝 방거샤오스라 svo가 되는데 또 이게 수로 같아요. 그런데 수로가 아니라 vc 라는 거죠. 어떨 때 동사 뒤에 칸완, 치완, 시하오처럼 완료를 나타낸 결과 보고 하면은 이건 영화를 30분간 본 게 아니라 영화를 다 본 지, 영화가 끝난 지 30분이 된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즉, 결과보호 목적어 수량보호일 때 결과보호가 완료를 나타내는 결과보호일 때는 svoc인데요. 혹은 비지속성 동사일 경우에는 svoc나 여기가 지속성 동사고 결과보호가 없을 때는 주술 사조가 주어로 쓰인 문장이다. 명사 수로문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 종스 추반궁소 이징스니에라 이거는 svoc의 문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오영식. 올인중고 문법에서 했죠.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 확인해 주면 돼요. 설명 부분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 오영식 문장이 왜 중요하느냐. 원래 중국어의 기본 문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svoc라고 그랬죠. 그런데 svoc는 보호와 목적어의 전쟁. 보목 전쟁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 봐야지 돼요. 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번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할 문법사항은 전치사 wei예요. 전치사 wei는 1번 뜻으로 뭐뭐 위하여 서비스의 대상을 나타내요. 나, ti, n, 그날이죠. 나, ti, n, 그날이죠. 타, wei, 다, 자. 자, 전치사니까 목적을 같죠. 준비하셨죠. 준비하셨죠. 그날 그는 모두를 위하여 서비스의 대상을 나타냈죠. 많은 수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두번째는 목적을 나타내기도 해요. 뭐뭐 위하여. wei, 마이, 다, 어쩌면 신수. 자, 얘가 전치사고 얘가 전치사의 목적이죠. 이 책을 사기 위하여 타, 파우, 비엔라. 거다, 수, 뱐. 자, 결과법은 비엔리스의 온통이란 뜻이되요. 그는 각종 대형사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때문에. wei, 서란 뜻으로 심리동사 패스예요. wei, wei의 목적을 가졌죠. 우리를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wei, 지지의 자우구하오, 지지의도 자우구하오. 결과 보스였죠.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wei.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위는 서비스의 대상을 나타내거나 혹은 목정을 나타내거나 혹은 심리 동사 앞에서 때문에 위에서 란 뜻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 문제에 나오는 단어 봅시다. 부여, 뭐 뭐 하지 마세요. 비의의 뜻과 같죠. 쯔지, 제귀대명사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자기 자신이에요. 초우, 실수죠. 지에코, 구실, 핑계에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어봅시다. 위, 부여, 쯔지도 초우, 쯔지에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답 구해보기로 하죠. 자, 위가 전치사니까 목적을 와줘야죠. 여기서 목적을 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명사상관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뒤에 동사와 목적을 오는 거고 당연히 부여우는 맨 앞으로 오죠. 부여우는 왜 있죠. 쯔지에코, 자신의 잘못을 때문에 혹은 자신의 잘못을 위해서 핑계를 찾지 마세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얘가 정답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은 전치사 위의 세 가지 용곱에 대해서 체크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전치사 위, 중요한 전치사이기 때문에 항상 목적을 갖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